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암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짐조던 하원의원은 어제 2차 투표에서도 하원의장에 선출되지 못했고 1차 투표 때보다 반대표가 오히려 2표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원의장이 되기 위한 투표 진행을 한다고 하더니 방금 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임시 하원의장 대행을 임시 하원의장으로 하는데 동의를 짐조던 의원이 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충성파인 조던 의원에게 반대파를 던진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과 가족들이 협박을 받는 등 하원의장 선출 과정이 아주 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지아주 선거 개입 혐의로 공동 피고인이 된 시드니 파웰이 6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 증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도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다는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여론조사와는 달리 경합주의 여론조사는 너무 중요하고 자주 잊지 않는 그런 결과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된다고 가정할 때 두 사람의 정치 운명을 결정할 이 경합주의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선택하는 이유는 경제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인기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외교 정책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어제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공군기에서 이스라엘 방문은 도박이었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대국민 연설도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행정부, 미국의 대응이 이슈입니다. 가자지구에 내일부터 먹을 것과 약품이 들어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은근히 자신이 이스라엘과 협상한 결과라고 드러내고 이제 오늘 대국민 연설에서도 강조하겠지만 미국에 대한 아랍 국민들의 적대감은 강해집니다. 또 미국 내부에서의 친이스라엘이 너무 강하다는 반이스라엘 시위도 이어지고 국무부의 한 관리는 행정부가 너무 이스라엘에 치우친다면서 사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가자지구 아주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될 그 병원 폭발의 원인과 사망자 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미국 관계 당국은 자체 평가 결과 지금으로서는 가자 내부 하마스가 아닌 다른 지하드 그룹의 로켓 오발이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랍 국가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지하드의 로켓 오발이라는 증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탑 전기 자동차는 더 이상 테슬라가 아닙니다. 중국의 BYD입니다. 워넨 버핏이 일찌감찌 예언한 대로 됐고 그 이유는 세계적인 가치인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어포로블한 그런 가격입니다. 월마트와 알디가 올해 추수감사전에는 디너 가격을 지난해보다 낮게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아직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지만 정리되고 난 뒤나 정리되기 전이나 크게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하원의장을 뽑는 지임 조던 후보가 나간 세 번째 투표가 지금 이 시간쯤에 진행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전에 지임 조던 후보가 일단 오늘은 투표를 하지 않고 현재의 하원의장 대행을 맡고 있는 하원의장 대행을 내가 일단은 지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페이트릭 맥켄리에게 내가 일단 하원의장을 맡기는 것에 지지를 하겠다 했는데 이 전까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고 미국의 의회 내부에서의 무슨 하원의장을 뽑는데 그렇게 협박이 많습니까? 살해 협박까지 있고요. 지임 조던이라는 프리덤 코커스를 만든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그 후보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온갖 협박 그리고 이제 뭐 자동 전화폭탄 있죠? 그런 로봇콜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공화당이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 너무너무 취패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투표를 한다 할지라도 지임 조던이 당선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면서 지임 조던이 일단은 지금 임시대행 체제로 간다 하는데 그렇다고 후보에서 사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본인과 같이 후보로 나섰던 스티븐 스칼리스를 본인이 투표를 적게 받고 나서 지지한다고 했는데 금방 이제 그 뒤에는 그가 사임을 하고 나서 본인이 투표가 20표 어제도 22표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있었습니다. 4표 이상 반란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오늘 다시 투표를 한다고 하다가 일단은 지금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양당에서는 트럼프의 충성파이고 너무나 너무나 극단적인 지임 조던을 제치고 페이트릭 맥켄리 현 하원 의장 대행에게 기본적으로 1월까지 새로 의회가 출범하고 이런 거 진행될 때까지 그에게 맡기자. 그런데 이렇게 맡긴 임시 하원 의장은 대통령 유고 시 서열 2위 이 자격은 주지 않습니다. 그 자격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보통 때는 부통령 다음이 하원 의장인데 이 하원 의장은 임시이기 때문에 주지 않고 그렇다고 지임 조던이 그 사람을 임시로 하원 의장으로 했다라고 하자라고 해서 또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오후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싶어서 안달난 공화당 정치인들이 무척 많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도 무척까지는 아니지만 공화당보다는 덜하지만 많습니다. 그런데 하원 의장이 공석이라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지임 조던 안 되겠으니까 무난한 페이트릭 맥켄리에게 이 사람도 굉장한 보수이긴 합니다. 주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분위기 속에서도 조던 후보는 짐 조던 후보는 아니다 난 내일도 또 투표를 하겠어 뭐 케빈 베카티도 15번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뭐 한 몇십 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을 바꿨는데 그 전에 공화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방의회에서 마리아넷 밀러 믹스 아이오아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살해 위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짐 조던을 하원 의장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건 완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던 것이 역사상 이것도 처음일 겁니다. 하원 의장 선거에서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짐 조던이라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협박 전화를 하는 것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더운 베이컨이라는 네브라스카가 지역구인 공화당 하원 의원도 와이프가 굉장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짐 조던의 지지자로부터 그래서 그 같은 협박을 받고 괴롭힘을 받는 문자를 폴리티코에 그대로 보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당신 남편은 이제 절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을 거야. 끝이야. 짐 조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아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등등등등 많습니다. 어제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받은 협박이 그러자 이제 짐 조던이 나는 이 같은 협박에 아무런 관련을 하지 않았다. 난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그리고 누구도 그 짐 조던 당신이 시켰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를로스 기메네즈라는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이 mbc 방송과 오늘 아침에도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이 조던 후보에게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배후에 있지 않았다고 말을 분명히 했고 사람들에게 그만하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내가 변호 비용까지 대줄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그만하라고 그렇게 나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협박하지 마라 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짐 조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멈추지 않는 것은 도대체 왜 당신 말을 듣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자동 녹음 전화 앤서링 머신에 수 없는 협박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화당이 결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하원 의장이 지금 벌써 12일도 넘었는데요. 공석이 된 지가. 그 뒤에 공화당 내부에서 이렇게 싸움하는 것이 계속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서 당 내부에서도 단합하지 못하는데 무슨 나라를 제대로 하겠어 공화당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짐 조던 후보가 본인이 후보를 사퇴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어서 다시 또 투표를 하자 할 수도 있고 최대 90일입니다. 최대 90일 동안 임시의장을 한다면 페이트릭 맥켄리가 노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조금 안정적이지만 또 이 페이트릭 맥켄리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10번 연방 하원 의원을 했는데 29살 때부터 아주 젊었을 때부터 해서 지금 47살이거든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보수이기 때문에 한 번도 세금 올리는 것에 투표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자와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낮추려고 했었을 때 굉장히 앞장서서 그것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무척 무척 보수인 공화당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일지 지금 분위기로는 적극적이어야지만 되는데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는 이제 공화당 내부의 분열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 우리가 루디 줄리안이라는 변호사와 시드니 파웰이라는 여성 변호사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선거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야 부정선거야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었던 두 인물이 루디 줄리안이와 시드니 파웰이었고 반대편에서는 루디 줄리안이와 시드니 파웰이 루디 줄리안이는 검사 때 참 괜찮았는데 뉴욕 시장할 때도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후졌고 그리고 나서 9.11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위기가 있으면 뭉치니까 간신히 살아나서 시장직을 마무리한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나 시장직에서 나오고 난 뒤에는 아주 독재자의 옆에 붙어서 터키라든가 그런 독재자 수발을 하면서 돈으로 엄청 많이 번 변호사를 하다가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소송에 걸려서 거의 재산을 많이 잃어버리게 됐지만 그렇게 반대편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시드니 파웰 같은 사람도 음모론자의 실력이라고는 거의 없는 이만큼도 없는 이렇게 반대해서 평가를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는 루디 줄리안이와 시드니 파웰은 정말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드니 파웰이 오늘 조지아주의 선거를 개입해서 선거 결과를 바이든 승리해서 트럼프 승리로 바꾸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트럼프를 비롯해서 루디 줄리안이 포함해서 19명이 리코라는 말하자면 집단적으로 갱으로 엮여서 맨 위에 보수가 있고 밑에 하수인들이 쫙 있다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각각 혐의는 좀 다릅니다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6개 혐의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무죄다 우리가 무죄고 이게 부정선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니 결국은 며칠 뒤에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검사팀과 유죄로 인정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시드니 파웰이라는 변호사가 그래서 이제 6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면 다른 공동 리코라는 법에 걸린 다른 피고인들 있죠 다른 피고의 혐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시드니 파웰이 할지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풀튼 카운티 검찰이 6년의 집행유예 6천 달러의 벌금 그러니까 실형은 피하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배상금 2,700달러를 선고할 것을 권고를 했고 조지아 시민들에게 정말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고 조지아 시민들의 선거 투표 권리를 박탈하려고 여러 가지를 이의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편지를 써라 했는데 편지는 이미 썼대요 편지는 이미 썼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두 번째 피고입니다 19명 가운데서 한 사람이 먼저 있었고 시드니 파웰이 두 번째고 그리고 나머지 17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부 아직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서는 유죄가 되면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도 본인이 스스로 셀프 사면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연방이 아니라 조지아 주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 이렇게 되면 유명한 음모이론가인 트럼프의 전 변호사가 결국은 자신의 변호인이 죄를 저질렀다라고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시드니 파웰은 그 같은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 블룸버그 뉴스와 모닝 컨설트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격전지에서의 여론조사가 사실은 중요하죠 이게 all about입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어차피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 같은 데는 바이든이고 그 밖의 아주 무슨 미시시피 등등의 테네시 이런 데는 텍사스, 플로리다 아주 트럼프 전 대통령 당첨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격전지 한 7군데를 중요한 격전지로 좀 당을 가리지 않고 중도적인 쿡 리포트가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애리조나라든가 그런 아무튼 7개의 경합주, 스윙스테이트의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지금 얼마까지 남았습니까? 4%나 많네요 47% 대 43%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5,023명 그랬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1%거든요 왜 경합주에서 잘 못하냐 경합주는 여러 개주가 있는데 이렇게 범위가 많잖아요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 요즘은 1,000명 정도를 표본으로 안전한 한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될 때 1,000명을 잡는데 이건 5배잖아요 1,000명 대 5,000명은 5배입니다 이렇게 잡고 정확한 결과를 내려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못해왔던 것을 이제 하는 거죠 이달 초에 5,023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또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두 군데가 어디가 있나요 펜실베니아 위스컨신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4%포인트 앞서갔고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위인 곳도 있습니다 네바다 네바다 말고 또 한 곳은 네바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시건은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전기자동차 때문에 이제 서로들 여러 가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나머지는 조지아주에서 5포인트 지난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긴 했지만 트럼프가 5포인트 앞서갑니다 에리조나는 지난번에 졌죠 트럼프가 지금은 4포인트 앞서가고 노스캐롤라이나 4포인트, 위스컨신 2포인트, 펜실베니아 1%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가고 있고 유일하게 네바다주에서만 바이든이 트럼프에 비해서 3%포인트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 등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대대적인 경합주에서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긴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정책도 좀 잘 해보려고 하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대국민 연설도 하고 이스라엘도 가고 하는 겁니다 잠시 뒤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회사가 그 회사였네요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막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하니까 콜로라도주의 아주 가장 큰 회사 최첨단 뭔가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 방문하는 걸 연기했잖아요 한국 회사던데요 보니까요 아무튼 잠시 뒤에 그런 뉴스를 조금 전해드리겠고 미국의 언론 매체를 보면 요즘은 사설을 잘 쓰지 않는 신문들이 많거든요 신문의 경우 뉴욕타임스라든가 대신에 이제 게스트 어피니언 이런 것을 많이 쓰는데 신문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주의시가 많고 또 해치펀드가 많이 신문사도 신문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치펀드 회사의 위에는 또 주의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거의 모든 아주 주요 신문들 주요 신문보다는 조금 자존심이 덜한 A++는 아니지만 A 정도의 신문들이 지금 열심히 하마스를 테러리스트 그룹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을 찬양하는 그런 사설들을 쓰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이 이슈 때문에 많이 분열되고 있고 하는 것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부원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맨 마지막에 한미보험 광고를 들으셨고 그 전에 제이타운 그리고 그전이 세종바이오텍 세종뇌보감 이 선전을 들으셨는데 세종바이오텍 선전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몸 이렇게 기억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세라 아주 늦게 이삭을 낳고 그래서 이제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렇지만 이제 또 아이를 낳고 하갈이 종이 그렇게 되고 보니까 세라와 하갈과의 본부인과 하갈과의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상하실 수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 후손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종과 여종과 여종의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뭐 태어나고 뭐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다 갈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쪽으로 세롱바이오텍 하니까 제가 날마다 날마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는 딱 뭐 그런 부분에 막 성경까지 제가 다시 또 읽어보고 했다니까는요 아무튼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에 관한 이제 대외 정책에 대해서 집무실에서 연설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에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는 백악관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집무실 연설이 가장 이렇게 파워풀한 그런 그리고 가장 진지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연설이죠 세계가 큰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들어가지 보내지 않고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이 원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고요 너무 확 치닫고 이럴 때 그리고 지금 저렇게 시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상군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 이게 서한인가 아니면 가자는 지금 피난하느라고 그렇게 못할 때니까 이거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일 거야 라고 하고 보면은 다른 나라입니다 어디 뭐 정말 정말 주변의 아랍 국가들에서 시위를 하는데 예전에 미국의 반대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거죠 한국이 얼마나 시위의 대국입니까 그 시위의 대국이 이제 시위를 할 때 사진 찍으면 위에서 쫙 본 게 너무너무 굽이굽이 대단하잖아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야 누구 뒤에 있는 사람 넘어지면 압수하겠구나 그 정도로 다른 나라 내지는 다른 그룹의 일을 아랍의 전체가 지금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금 중동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조금 서한과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병원 폭발이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와주면 좋은 거거든요 이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격분에 사로잡혀서 미국도 9.11 사태 이후에 정의를 찾았고 정의를 이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수도 했다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수천 명이 죽고 그리고 경제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란다 이런 말도 하고 싶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간 거잖아요 다른 아랍 국가들은 아예 병원 폭발 때문에 만나지도 못했고 그리고는 이제 내일부터 가자지구의 이집트를 통해서 가자지구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 음식, 약품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합의를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요청을 했고 합의를 한 것이고 네타냐우도 네타냐우는 인질 풀어주기 전에는 우리 국물도 없어 국물에서 국자 빼고 물도 없어 라고 했잖아요 미국의 힘이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에는 미치는 겁니다 아랍에서는 좀 약해지지만 아랍의 국가들이 감히 미국의 대통령과의 미팅을 우리 안 만나하고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튼 그래서 미국도 1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집트와 가자의 국경 라파에서 이미 이제 트럭에 여러 가지 이제 가자지구로 보낼 물품들을 싣고 있고요 저는 예전에 집에 물난리가 났기 때문에 경험을 했었거든요 물난리가 나니까 보험회사에서 호텔에 가서 자라고 하는데 저의 일의 특수성상 호텔에 가서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비닐을 쳐놓고 막 세멘트 냄새 엄청 많이 나는데 물난리가 났으니까 말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며칠을 지냈는데 먼지는 또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그때 이렇게 비교하면 난민으로 사는 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그냥 난민의 생활을 이만큼 손톱만큼은 느낄 수 있겠더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가자지구의 난민은 아주 오랜 동안 그런 비슷한 생활을 했지만 이번에는 도대체 탈수증이 걸릴 정도로 물도 없고 하다니 그런 일들을 2주일이 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떡할까 저는 정말 집에 물난리를 겪어봐서 좀 그게 공감이 좀 됩니다 그래서 트럭에 많은 짐들이 싣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강남구 서울 강남구 언주로의 본사가 있는 CS 윈드의 콜로라도주 제조공장 방문 등 경제 캠페인 다 뒤로 하고 이스라엘로 가서 네탄야오와 단판을 저어서 지금 내일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랍 국가들의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 성난 것들이 그 성이 낮아지지는 않겠지만 이것보다 더해지지는 않겠죠 아니 아직도 거기에 물을 안 줘? 아니 우리와 같은 피인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보니까 이제 비행기 안에서 30시간이었어요 비행기 갈 때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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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탄야오와 3시간 동안 회담했다고 하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로 회담을 한 시간의 길이와 비슷하네요 그렇게 하고 또 비행기에서 미국으로 올 때는 이집트의 CC 대통령과 전화하고 무하마드 아빠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방과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편안한 옷을 입고 그냥 스웨러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입는 스웨러를 입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나와서 가자 주민들에게 앞으로 식품하고 의약품 물 이거 보내지는 것 이스라엘이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리시 순악 총리도 곧 이스라엘을 방문을 한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한국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인질로 잡혀간 사람은 없어도 가자 지구에서 살고 있는 한국 분들도 계시니까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가서도 계속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도 사망자도 있고 인질로 잡혀간 그런 중국 사람들도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니까 이제 영국인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만큼 분풀이를 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무래도 강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같은 날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와 러시아가 뭔가 결의안을 만들어야지 된다 이 병원 폭발 이런 거 있고 나서 하고 이제 결의안을 만들어야지 된다 하는 것도 내놨고 그리고 브라질도 어제 어떠한 것을 내놨는데 이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뭔가 대응을 해야지 된다 이스라엘이고 하마스고 그런 걸 내놨는데 미국은 거기에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비토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유엔 대사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가 이스라엘의 자치 방어 권리가 빠져 있다 그 내용 속에 인도주의적으로 전쟁을 해도 국제법 지키면서 해야지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이게 빠졌다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친히 이스라엘 그 정책을 쭉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영국은 기권했어요 왜 기권했냐면 영국 대사도 이스라엘에 가면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보통 사람을 인간 방패로 쓰고 있다는 게 빠져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상군 들어가도 이 작전은 거의 하마스에게 완전한 승리를 하기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 민간인이랑 똑같이 어디 본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어떻게 다 잡겠습니까 숨어 숨어 있는데 그래서 인간 방패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가자지구의 병원 폭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미국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정보국 국방부가 처음에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주장이 맞다 이스라엘이 병원을 공습한 게 아니라 하마스가 아닌 하마스와 같이 동업자죠 팔레스타인 이스라믹 지하드가 라켓을 이스라엘로 쏘는데 그게 잘못해서 병원의 라켓 부분이 쪼개지면서 떨어져서 그렇게 됐다 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하잖아요 파킹랏에 막 씻고 먹게 된 자동차가 타버린 거 그런데 이제 보통 미사일로 공습을 하면 큰 구덩이가 아주 커야지 되는데 구덩이는 있는데 작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미국의 국방부도 다 점검을 하고 대통령이 먼저 이스라엘에서 다른 편이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가 몇 시간 뒤에 역시 대통령의 말을 되풀이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뉴스를 어디서 어떻게 섭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병원이 병원이 아니 전체적으로 150명 수용인원인데 그리고 예전에 아주 너무너무 오래된 100년 된 병원인데 어떻게 수백 명이 숨지느냐 하는데요 그 병원이 성공의 재단의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설마 이스라엘이 공습하지는 않겠지 하면서 알면서 전쟁 중에는 오발이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설마 하지 않겠지 하면서 그 성공의 교회의 재단인 이 병원의 뜰에 한 천명 정도가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글쎄요 평소에 150명이 수용인원인지 모르지만 지금 평시가 아니라 전시입니다 그 안에 600명이 있었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47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숫자는 집계를 해봐야지 아는 거고요 해서 팔레스타인 말은 예를 들어 무조건 거짓말이다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숨져 그것부터 거짓이자 이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목격자의 비디오를 봐도 라켓인 것처럼 보인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의 얘기이기는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주장한 것처럼 서쪽에서 쏜 라켓 같다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코노미스트는 그걸 이스라엘이 요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이게 레이더 데이터를 확인할 방법이 없답니다 어느 쪽에서 정말 그 이슬라믹 지하드가 쏜 것인지 그쪽 방향이었는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매체도 막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하는데 BBC는 무기 또 이런 전문가 지식을 갖춘 20개의 핑크탱크와 대학, 기업 등등 이런 개인과 접촉을 했는데 9명은 아직 답하지 않았고 5명은 노 코멘트랍니다 6명 전문가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요 이게 이스라엘 얘기 듣고 분화하고도 없고 이러면은 아 저게 라켓이 쏜 게 맞아라고 결론을 미국이 내린 결론 근데 그게 그렇게 결론 내리기 힘들답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3명의 전문가는 분명히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사용을 하는 그런 대대적인 미사일 공습의 결과로 보기가 힘들다 일치하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린 큰 분화하고도 없고 미사일이 그렇게 됐으면 미사일 부품 같은 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로켓 연료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나 영국의 전문가나 전부 미국에서는 반더빌트데이의 안드레스 가논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현장의 목격자 사진 등등 여러 가지를 다 보고 나서 이제 위험평가 회사인 시빌라인의 중동 수석 분석가인 발레리아 스커터 이분은요 아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헬파이어 미사일을 쓸 수 있는 어떤 그 드론을 통해서 다른 형태의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의 이스라믹 지하드가 라켓을 쏘다가 실수했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의 이 주장도 아주 특별한 이스라엘의 드론 기술로 미사일 썼을 때 커다란 분화가 구멍이 뻥 뚫린 크게 그런 것과 같이 티 안 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스라엘 이것도 증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테드 크루즈라는 텍사스주의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조건 100% 이스라엘을 지지를 해야지 된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반 이스라엘 분위기도 강해집니다 어제 이제 시위를 보면 요르단의 시위대는요 정말 대단하지 대단한 끝이 보이지 않고 옆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위를 요르단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했고 베를린에서도 174명이 체포가 됐고요 미국의 의사당 안팎에서도 3명은 경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가 됐고 친 팔레스타인 그런 시위를 하다가 그런데 이스라엘계가요 유대계가 주희씨가 하다가 300명이 체포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주희씨 가운데서도 특히 무조건 주희씨만을 언제나 지지하지 않는 그룹인 주희씨 보이스 보 피스 평화를 위한 주희씨의 목소리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분노를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무조건 휴전을 얘기를 해야지 될 때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국무부의 정치 군사 관련 공보국장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쥐시 모드인데요 이름을 안 써왔어요 그분이 어제 아니 이스라엘을 신속하게 미국이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한다고 더 이상 이 행정부하고는 끝이야 하고 사임을 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확증 편향에 기초한 충동적인 반응이고 지적으로는 파산이다 도덕적인 파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하마스를 공격한다면서 국민에게 밥 안 주고 약 안 주고 물 안 주는 이런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좋을 것 없다 근시한적이고 파괴적이고 부당한 정책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은 그냥 괴물이 아니라 괴물 중에 괴물과 같은 나쁜 그런 것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괴물이 나쁘게 괴물처럼 행동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괴물이 아닌 그 괴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이런 것 그리고 그 같은 대응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에도 고통이고 미국 팔레스타인 국민은 물론이고 다 다 이거는 고통이다 11년 동안 국무부에서 일했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지른 실수를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서 실수하지 말라고 하고는 그리고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두렵고 나는 더 이상 이 같은 행정부의 일부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거래 끝났다 떠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위니지의 수도 트위니지의 트위니지의 수도 트위니스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그 시위는 또 말로 못합니다 프랑스가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금지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반 이스라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고 프랑스에 주의시가 한 50만 명 살거든요 아랍계가 유럽에서 프랑스에 가장 많이 살고 있잖아요 한 500만 명 삽니다 그 프랑스 아랍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500만 명의 아랍의 인권은 무시하고 50만 명의 주의시의 인권만 프랑스 정부가 보호란다 해서 트위니지아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그 시위대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사진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리고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도 시위 이건 아랍국가의 반미 정서가 대단하다는 것 선거에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결코 좋은 결과는 아니겠죠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만약에 지금 페이트릭 맥켄리 의원이 노스켈라이나가 지역구인 임시 하원의장 대행이 임시 하원의장으로 시안부로 아니 시안부는 아니고 아무튼 기간을 정해놓고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암호화폐 이런 분야에서는 필요한 하원의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자산규제를 위한 어떤 법 같은 것을 만들고 좀 뭔가 규정을 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었던 그 같은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크리프트커런시 에 대해서는요 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 예 할로윈데이가 먼저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땡스기빙 데이가 있잖아요 오늘 월마트와 또 로스앤젤레스 인근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월마트에서 물건을 사실 텐데요 월마트와 알디 뭐 각자 사시는 곳에 따라서 아마 소비를 하시겠죠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의 가격을 땡스기빙 데이 브랜드 그것을 낮춰서 정말 저희가 그동안 저희를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지 된다면서 가격을 낮춘다고 하거든요 11월 1일부터 얼마 남지 않았네요 월마트가 뭐 하나는 바로 이제 구울 수 있는 프리페이드 푸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지 되는 뭐 칠면조가 있겠고 햄 또 무슨 뭐 호박 등등 파이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거의 모든 것들을 땡스기빙 데이 디너를 지난해보다도 좀 가격을 싸게 예약도 받는 것 같아요 11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저희 최대 과제입니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물건을 싸게 사시는가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들이 돈이 더 필요하실 겁니다 12월 26일까지 11월 1일부터 그런 추수감사절 관련 아이템을 세일을 해서 먹는 것이요 그렇게 한다고 하고 RD도 70개 이상의 여러가지 추수감사절 관련 식품 가격을 뭐 일부는 50% 이상까지도 내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주 축하할 수 있는 기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월마트도 얘기를 하는데 미국 농무국이 계산해 놓은 거 보면요 지난해에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작았나요 이거보다 많았던 것 같은데 농무국은 그러네요 뭐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평균 10사람 비용이 64달러밖에 안 한다고 이건 좀 아니네요 다 이제 프리페이드 전혀 없이 만들어도 이것보단 더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출면조 생산이 터키가 지난해보다는 더 많았기 때문에 어차피 가격이 조금 줄어들고 아무튼 소매 없어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 격전지에서 이기는 이유인 겁니다 블룸버그와 그 모닝컨설트가 조사한 그 5천 몇 명을 대상으로 한 데서 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유권자들이요 26%만이 바이드노믹스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는 뭔지도 잘 모르겠어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좋다고 답을 했고 49%는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캠페인 본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럴 때는 또 아직 한참 남았다고 해요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벌써부터 저희가 초조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의 경제가 훨씬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1%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의 미국 경제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이 문제도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국제 정책이 저렇게 많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져버리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크라이나 얘기 전혀 못해드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요 또 놀랍게도 올해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국민들의 소비도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게 전쟁통이었으니까 그 전쟁 당시보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의 소비도 늘었고 외국의 원조도 늘었고 이제 외국 원조는 점차 빼야지 되겠죠 아무튼 이런 문제 있고 잠시 뒤에 테슬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테슬라와 중국의 전기자동차 BYD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안에 많은 것들 뭐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 그리고 운 정부의 지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 성공하고 그 성공이 또 성공이 아니라 지금은 성공이지만 나중에 어떤 도전이 또 온다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테슬라는 항상 백미러에 중국의 라이벌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중국의 BYD Build Your Dream 꿈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가세요 하는 그 BYD의 주가가 이번 주에 뭐 3분기의 이익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분기별 생산량에서는 이미 테슬라를 앞서고 있고 글로벌 판매에서는 미국 자동차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심각한 어떤 부동산 그런 위기이지만 이 자동차 BYD가 많이 살려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앞으로는 유럽이나 미국과 긴장이 있겠지만 BYD는 다운타운 피게로아 길에 있잖아요 에릭 가셀이 시장에게 그 당시에 땅 주인에게 에릭 가셀이 시장이 거기 렌트 주라고 리스 주라고 땅 이렇게 해서 됐었던 게 한 10년 전쯤 되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떤 긴장은 있지만 처음부터 BYD가 왜 이겼는가 장점이 있었다는 거죠 전기차 모델로 시작한 게 아니라 배터리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굉장히 가난한 곳 농부의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학 물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심천해서 95년도에 배터리 회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다른 좀 힘든 회사를 병합을 하면서 자동차까지 가게 된 거고 2008년도에 워렌 버핏이 BYD 5로의 지분을 10%를 매입하면서 언젠가는 BYD가 필연적으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전기자동차를 장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BYD의 이제 좀 싼 가격이 11,000달러 거든요 테슬라는 모델3 가격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3만6,000달러 부자는 테슬라를 타긴 타요 테슬라가 그리고 가격을 내리면 사람들이 또 싫어해서 주식값이 엄청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ED 시장에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는데 아 오늘도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이렇게 돼서 우선 저는 시간을 지켜야지 되니까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서 테슬라가 인기가 있었는데도 테슬라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애플처럼 인도로 지금 건너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중국 자동차가 이길까 유럽연합과 미국이 어떠한 여기에 또 제동을 걸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 미흡하나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전반측 이리일비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강인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